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사람도 아닌 그런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신우의 딸을 내가 키워줬는데 남편이란 놈은 바람이나 피우고 그래서 지금 이혼 중에 있는데요. 아니 저더러 신우의 딸을 데리고 키우라 합니다. 안 그러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면서요. 원제 신우의 아이 입양 후 파양 언뜻 제목만 보면 신우의가 어떤 아이를 입양했고 이제 다시 파양을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신우의 아이를 입양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다시 파양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뜻이에요. 일단 이 사건이 굉장히 어지럽고 또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에 신우의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자기 혼자 키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남자가 하나 생겼나 봐요. 그래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신우의 아이를 걸고 넘어진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아이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재혼을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 신우의가 저희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안정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잠깐만 맡아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길래 결국 저희가 입양을 했습니다. 되게 복잡한데 그냥 짧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신우의의 재혼은 실패를 했고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러서 재혼이 성사되긴 했지만 이게 다른 남자인 것 같습니다. 재혼한 그 남편 반대 때문에 끝내 아이를 데려가지 못했는데요. 이때 신우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와 남편 사이엔 아들 하나 있는데요. 지금 중학생이고 신우의 아이는 딸아이며 이제 11살 됐습니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정이 들고 그렇게 친딸처럼 키우곤 있지만 남편과 이혼을 앞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사람인데 또 어미다 보니까 제가 낳은 제 아들만 데려가고 싶지 신우의 딸을 데려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런 저를 욕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 둘 다 데려가라고 합니다. 만약 신우의 딸을 안 데려가면 그냥 파양시키고 고아원에 보낼 거라면 큰소리 아니 대놓고 협박을 해요. 너 꼼꼼히도 데려가. 안 데려가면 내가 쟤 고아원에 확 보내버릴 거야. 이런 거죠.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남편의 바람 때문인데요. 그 상간녀 여자가 자기는 아이를 절대 못 키운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부끄럽지만 능력이 안 돼서 둘 모두를 키울 수는 없어요. 게다가 저는 고아원 출신이고 그래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희 아이만 키워주겠다 이러시는데 나는 손자만 키울 거다. 사실 시어머니 연세도 있고 또 혼자 시골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시골에서 엄마도 없이 자라날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할머니가 손자만 키울 테니까 신우의 딸은 며느리한테 이혼하는 며느리한테 네가 키워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그래요. 신우의 딸 제가 예전에 고아원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서 이게 아무리 내 새끼가 아니라 해도 거기까지는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핏줄이 자기 외할머니가 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안 된대요. 키울 거면 손자만 키우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부디 심한 댓글은 자제 부탁드릴게요.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 지치고 또 부스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땐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와 댓글 봅시다. 1번 예 당연히 아들인 쓴이가 엄마의 쓴이가 데리고 가야죠. 사춘기 아이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보내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우의 딸 마음이 아프지만 지 엄마 집에다 데려다 주고 야 니가 알아서 해 인마 이렇게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아니 엄마 외할머니 거기다 외삼촌까지 있는데 왜 외숙모가 책임을 집니까? 게다가 지금 이혼하는 마당이라면서 이게 맞죠. 엄마의 신우이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든 지가 데리고 키우든 아니면 엄마한테 맡기든 그것도 아니면 예전에 이혼한 애 친아빠한테 보내든 지가 알아서 해야지. 쓴이가 이걸 고민하고 머리 아플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무조건 아들만 데려가야 됩니다. 쓴이 가뜩이나 친정도 없는데 그러면 엄마랑 아들이랑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신우의 딸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건 핏줄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쓴이한테 욕하면 그냥 니들이 데려다 키워라 이러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2번 이야 이거 완전 개그지같은 집구석이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거기에 할머니까지 다 있는 11살 짜리가 고아원에 간이 많이 이러는 거야 지금? 어?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안됐어. 할머니라는 인간은 지 손자만 챙기고 친엄마의 신우의는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지 새끼도 버린 정말 인간도 아닌 거고 그리고 바람피우고 어? 지 조카 버리겠다는 그런 그지같은 남편까지. 이야 쓴이 이 그지같은 미친 집이랑 하루빨리 손절하세요. 이야 저 많은 인간들 중에 아이를 생각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니 이게 현실이냐? 아니 왜 이걸 이혼하는 외숙모가 자기 혼자 고민을 하고 있냐고 그냥 다들 벼락 쳐맞고 뒤져버리면 좋겠다. 3번 저기었으니 신우의의 딸은 그 집안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신경 꺼요. 님은 그냥 위자료랑 재산분할 그리고 상관여 소송이랑 그 위자료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네 아들이라도 데려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그렇게 됐을 때 그때도 그 아이가 눈에 밟힌다며 양육비 받아가면서 데려오든가 하면 된다고. 알겠죠? 일단은 님과 님 아들이 먼저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4번 아니 이게 뭐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신우의 딸은 애초에 그 집안 핏줄이잖아요. 그러면 쓴이가 그 아이를 데려가고 말고 그렇게 입을 댈 위치가 아닙니다. 니네 이혼에 있어 고려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요. 남은 건 딱 하나 친자인 쓴이 아들인데 뭐 경제력이 없으면 죽어와야지 뵐 수 있겠나요? 또 경제력이 있으면 법적 다툼을 해서라도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거고 물론 나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고 여기서 시어머니는 빼요. 아니 지가 뭔데 상관입니까? 지 자식이 아니고요. 쓴이랑 남편 자식이라고요. 실제로 아빠한테 갔을 때 할머니가 키운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일 뿐이다 이겁니다. 아들을 못 데려가면 그냥 님 혼자 살면 돼요. 신우의 딸은 남편이 책임을 지든 지 엄마가 책임을 지든 그 집안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혼하고 나가는 며느리한테 애를 맡긴다고? 조카를? 핏줄도 아닌데 미쳤구만. 5번 야 지 동생 딸내미까지 입양해 키워준 아내한테 바람으로 보답을 하다니 정말 인간도 아니로구나. 됐으니까 그냥 쓴이 자식만 데리고 나가세요. 신우의 딸보다 지금 쓴이가 더 훨씬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 사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니코가 석자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냥 신우의 이야기 데려다주면 시모가 알아서 거둘 겁니다. 쓴이 마음 약한 걸 알고 시모랑 남편이 머리 굴려서 아들만 키운다면 협박을 하는 거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신경 딱 끄고 아들만 챙기세요. 7번 그냥 둘 다 죽어 나오세요. 아들은 키우고 딸을 안 키우겠다는 도대체 이게 뭔 논리래? 고민 같은 거 하지 마요. 내 새끼도 지키지 못하면 입양한 신우의 딸은 더더욱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키운 적이 무섭다는 건 그나마 내 배우자가 나한테 잘했을 때나 형성되는 거예요. 바람이나 차 피우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누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지금 별 거지 같은 상놈의 집안 다 보네 진짜 헐 키운 정도 있고 입양까지 했던 아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 혼랄수록 판단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변호사 먼저 꼭 만나보시고요 아들은 어떻게든 무조건 반드시 꼭 데리고 나오세요 그 신우의 아이는 파양을 하든 고아원에 보내든 님 상관 아니야 이 문제는 그쪽도 사정입니다 동병상년에 마음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요 저들은요 지금 쓴 이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 대신 키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갚아야지 바람이나 차 피우는 놈이나 또 지새끼를 버리는 연이나 남자인 손자만 좋다는 전부 다 인간 아니야 여하튼 아들 중학생이면 손도 별로 안 갈 테니까 아들은 꼭 데리고 나와서 둘이 의지하면서 사세요 님의 유일한 가족은 유일한 가족은 아들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다 버리고 아들이랑 둘이서 꽃길만 걸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와 사람 아닌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헐 야 진짜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싫어지려고 해 근데 저번에 뭐 쇼츠였나 보니까 그 사랑과 전쟁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아 참 그지같네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벌받는다 벌받아 에휴 감사합니다